아짜로 시작하는 말은 없어 이제. 아짜밤, 가만히 있어봐. 아짜밤에 뭘 가고 없어. 시, 앗. 그래, 시, 앗. 앗으로 시작하는 말은 없어요? 가만히 있어봐, 내가 왜, 왜 벌써 포기를 해? 아, 열심히 생각해보세요. 게임은 내가 이긴 게 됐다. 앗, 앗, 시, 앗. 그래서 내가 장원에 이제 바닥 청소시키려고. 네? 숙녀한테 전화 걸까? 아유, 자, 이리로 오세요. 그건 또 뭐야, 몸이 아파다더니. 아파요, 감기를 해갖고. 감기는 밤새도록 에어컨 틀어놓고 자니까 그렇지. 장모님, 청소기 그려먹으려고? 아유, 이건 내가 이렇게 맥힐 일이 아닌데. 언제봄 때 하고는 이런 거 가져와서 맥히게 만드네. 에이, 절대 못 이긴다니깐요. 이런 거 씩씩 끌고 다니면 돼요. 어. 이렇게. 셋이 밀고 다니면 돼. 응. 쉽죠? 어. 걸려가지고 안 밀고 다니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허리 숙여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어? 안 돼. 이러면서 이제 닦는 거예요, 바닥을. 이런 거 없이 씩 끌고 다니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? 네, 누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놔두고 우리 깍두기나 한 대 얼른. 청소를 하시면 좋네. 그건 이거 하고 나서 내가. 그러니까. 장모님 몫이라고. 아이고. 청소하는 전단체. 원리를 가르쳐줄게 내가 옳지. 안에 고춧가루를 사줘야 되겠다. 고춧가루 이거 저기 잘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? 그럼 집에서 한 건데 내가. 아, 그렇지. 자기 딸 먹는데 괜히 안 씻은 거 가지고 먼지 있는 거 했을까 봐. 네, 걱정이 돼서. 내 편인데. 내 편인데. 내 편인데. 골고루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버무르기만 하면 돼. 야. 번호도 되지 않을까요? 딸이 먹는 거라고 그냥. 뭐 자꾸 많이 씻어 넣을라고 그러는데 안 넣어도 돼. 이제 그만 넣어. 아이, 나 제일 웃으니까 딸이 먹는다고 해가지고. 고춧가루가 씻은 거냐 어쩐 거냐고 다 물어보니 얼마나 웃음이나. 아유, 그럼 내 딸이 먹는 건데 그럼 얼마나 잘 좀 잘해서 먹여야지. 아유, 딸 바보네. 딸 바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. 땀이 다 났네. 진짜 저 땀 흘리면서. 얘도 당기만 돼. 바보네 이제. 다 보냈는다고? 네. 아이고. 이야. 어휴. 꼭꼭 담았다. 이야. 맛있겠다. 정성이네요, 정성 가득. 딸 먹을 거라고. 조심하는 거야, 조심해서. 열심히 성의껏 하더라고요, 아주. 사실 몸 되게 안 좋았는데 딸이 먹는 데니까 만드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. 내가 뭐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거는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식에 대한 내 생각은 저절로 그렇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. 아유 좋은데 나 이런 거 처음 봤네. 쌍둥이 같아. 쌍둥이 같지? 봐봐 똑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니까. 좋죠. 사이를 잘 둬야 이렇게. 아, 저. 진짜. 잠사방에 선물을 채우고 있어요. 네. 이제 꺼다 열받아. 죽은 마인드가 있으세요, 지금. 미워할 수가 없어요. 설거지하고 빨리 이리 오세요, 이제. 뭐를.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야? 설거지하고 이리 오시면 내가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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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나 설거지 다 했는데. 다 했어요? 얼른 뚱딱 대충 하고 오셨죠? 아, 그런 거 같으니까 두 개 이렇게 엎어버리면 되는데 뭐. 분명히 또 대충 하고 오셨을 거야. 아니야. 확인해, 확인해 봐야지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막 씻지도 않고 그냥. 장모님이 꽤만 늘었어요, 꽤만. 아, 풀어야 돼. 일단 딱. 물도 안 틀어놨잖아요. 아이, 참네. 아니, 시간상 다 됐을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했다 그러면 그게 돼요? 말이 안 되지? 아, 이거 풀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불량, 물을 부어놔야지, 불치. 이거 아까운 게 여기가 쩔겠다. 아이고, 포장만 안 됐으면 내가 다시 집어넣어서 다 하는 건데. 포장이 다 된 바람에 그냥. 왜 이러시나? 우리 딸한테 한 개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. 네. 일로 오세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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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